안녕하세요 이제 포트조이 거주지 지역 이 지역은 이제 두번 정도만 더 하면은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레벨 5가 됐기 때문에 잘레스카라는 상인이 있는 곳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레벨의 무기를 혹시 5레벨의 무기를 판매를 한다면은 그 무기를 이제 구매해서 좀 더 공격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이제 잘레스카는 입안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은 부수적인 추가 대화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고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언대들을 말하는 거지 우린 부활하지 다시 살아난단 말일세 뭔가 술렁대고 있군 바람을 타고 오는 무덤의 속삭임이 느껴지나? 라고 하네요 서약은 머지않아 이행될 것이다 라고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떠나 볼게요 그러면은 서약이라는 퀘스트가 갱신이 되고요 서약 잘레스카라는 언대드는 그와 같은 자들이 계약 때문에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해줬다 어찌된 일이지? 브라쿠스 렉스의 계량인가? 라고 써있네요 다시 대화를 진행해 볼게요 주위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이 주변에 뭐가 그렇게 무서울 것이 있을까?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그 근원 냄새가 나는군 연약한 심장이 고동칠 때마다 근원이 함께 박동하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네 자네 같은 이들이 근처에도 있다네 수색자들 그들과 함께 이곳으로 왔지만 마지스터놈들이 그들의 배를 침몰시켜버렸지 라고 하네요 수색자들에 대해 물어봅니다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근원술사들이지 자네와 같이 말이야 만나게 되면 수색자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을걸세 어디에서 수색자들을 만날 수 있지? 어... 아직 살아있는 이들 말인가? 늪 안쪽에 있는 성소에 웅크려 있겠지 피다는 엄지손가락이나 베베 꼬면서 말일세 자네의 운이 좋다면 다른 무언가와 마주치기 전에 그들을 발견할 수 있을걸세 그는 뭔가 어둡고 걸축한 것을 땅에 뱉습니다 당신은 깊은 땅 속에서 작은 공포가 꿈틀거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수색자들이 마지스터의 레이디 벤젠 소울을 훔쳤다면 승선할 방법을 찾을지도 모르겠군 난 걱정하지 말게 다 나만의 방법이 있으니 자네 살 길이나 찾게나 이렇게 하고 한번 떠나볼까요? 그러면은 저항의 몸부림이라는 퀘스트와 탈출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탈출 우리는 잘레스카라는 이름의 언데들을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수색자에 대해 말해줬다 그들은 마지스터의 최고의 선박인 레이디 벤젠 소울을 탈취해 사신의 눈을 탈출하려 한다고 한다 저항의 몸부림 잘레스카는 또한 수색자들이 마지스터의 기함 복수의 여인호 레이디 벤젠 소울을 탈취해 사신의 눈을 탈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줬다 그것에 기대는 것이 우리가 이 섬을 탈출할 가장 큰 가능성일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제 목표는 이 섬을 탈출하는 거죠 기쁨의 요새를 탈출하는 것은 성공을 했고요 이제 잘레스카가 판매하는 무기들을 보겠습니다 아 안타깝지만 5레벨의 제가 쓸만한 무기들은 없네요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하고 저희는 기쁨의 요새 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이벤트를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로시의 태그를 보게 되면 재담과 노래를 금방 뽐낼 수 있는 당신은 누구보다도 대단한 연예인이라고 하죠 로시가 노래하는 이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그의 등을 탁 쳐줍니다 물론 당신을 기억합니다 역시 너인 줄 알았어 아마 그런 것 같다고 말해볼까요? 이봐 내가 알던 그 당돌한 처자는 어디 갔나 한때는 우리가 너를 하도 못 말릴 정도였는데 이제는 예전에 들뜬 모습은 다 누가 아사간 모습이구만 이곳이 그렇게 활기찬 곳이 아닌 건 알지만 저자들이 내 기분까지 풀죽게 둘 순 없지 당신은 기운을 냅니다 둘이서 기분 좀 풀게 노래 한 곡 부르는 건 어떠냐고 합니다 옛날처럼 바로 그거야 우리 유명한 곡 하나 부르지 그래 내게 와줘 밤이 늦으니 웃으며 아직 연주할 줄 아냐고 물어볼까요? 아직 연주할 수 있냐니? 어우 연주 잘하네요 어우 로시가 노래 부릅니다 하하 방금 멋졌어 아주 잘하는구만 꼬맹이 이야 서로 해우하니 좋았던 옛날 시절 생각나네 그때 참 좋았는데 이거라도 받아주겠어? 좋았던 옛날 시절 잊지 않게 몸 조심하게 잘 지내게 로시 아가씨 라고 하네요 인벤토리를 한번 볼까요? 라슬로의 루트라는 악기를 받았네요 루트네요 루트 라슬로에게 받은 악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로시가 직접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연주를 하게 되면은 파티원들 전체가 버프를 받게 되고 약간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격려 버프를 얻게 되고요 루트를 부숴버리라고 하네요 로시의 머릿속에 있는 그 악마가 이 악기를 부수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 내 머릿속의 승객은 정말로 음악을 싫어하는 것 같군 내가 행복해지면 그것이 화를 내는 것 같아 걱정 같은 건 안드나? 딱 그렇게 그것이 내 정신을 완전히 지배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기쁨의 요소를 탈출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머릿속에 있는 승객을 없애려고 한 것이라고 말할까요? 나 또한 걱정되는 바야 라고 붉은왕자가 걱정을 해주네요 안에 있는 건 로시 퀘스트가 갱신이 됐고요 라슬로의 류트를 연주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 그것이 산산조각 냈다 원치 않았는데 라고 나오네요 발라디르가 샘을 무참히 살해를 했는데요 이 살해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응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치 250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혹시 비스트와 대화를 진행 안 하신 분은 대화를 진행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비스트가 지금 어떤 판자를 뜯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판자를 뜯어내는 것을 도와주게 되면 일정 골드를 얻게 됩니다 어우 젠장 이 고물덩이가 드워프는 배의 잔해에 못질되어 있는 나무조각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몸 전체를 사용해 판자를 떼어내려고 하지만 별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그아 도움이 필요해요? 어허 일단 무시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죠 근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볼까요? 네 한번 해보라고 하네요 당신은 판자를 붙잡고 당긴다 녹슨 못이 조금 튀어나오고 당신이 잡은 판자가 조각납니다 어 이런 내가 거의 다 헐겁게 만들어놨더니 네가 끝내는군 잘했어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돈을 얻게 됩니다 지금 돈이 로시 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셨죠? 저희가 4레벨이 된 이후에 이 스팅테일로부터 화염 계열의 주문서를 다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스팅테일의 역할은 그렇게 크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세빌과 파티원을 구성할 때 약속한 대로 세빌이 이 스팅테일과 대화를 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시에 대한 태도 점수가 10점이 올라갔고요 안타깝지만 스팅테일은 세빌에 의해서 죽고 갑니다 제가 이전 퀘스트 공략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세빌이 꿈꾸는 자인 리자드 스팅테일을 고문하고 살해했다 스팅테일이 죽기 직전 세빌이 없애고자 하는 흉터를 오직 세빌이 주인만이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외로운 늑대라는 용병단을 찾아보라는 단서를 얻었다 이곳의 요리사인 그리프가 뭔가를 더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아이고 이런 그리프 어쩌죠? 그리프 저희가 먼저 죽였는데 그리프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프가 뭔가를 더 알고 있을 거라고 하고 있죠 스팅테일을 세빌이 죽인 이후에 그리프와 대화를 하게 되면 세빌이 다시 그리프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화를 하도록 허락을 해주고요 로시에 대한 태도 점수가 10점이 올라갑니다 세빌은 앞으로 나서더니 그가 죽인 작은 친구가 언급했던 요리사 그리프에게 외로운 늑대에 대하여 묻습니다 여러 말과 돈이 오가더니 세빌은 곧바로 만면에 미소를 뛰고 뒤로 물러납니다 라고 하네요 고마워 이 탈출은 반드시 성공하는 게 좋겠어 공허의 늑에 있는 늑대 같은 남자를 만나야거든 이라고 하네요 질문합니다 늑대라고? 숙련된 자에게 맡기면 늑대라기보다는 강아지 같은 거야 확신하지 라고 하네요 그의 이름은 잘레스카 그의 이름은 잘레스카라고 하네요 덧붙여 말해 두자면 가맹일 거야 라고 하네요 세빌 퀘스트가 갱신이 됐고요 세빌은 그리프와 만났고 공허의 늑이라고 알려진 습지대에 있는 외로운 늑대의 밀수꾼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 밀수꾼의 이름은 잘레스카라고 하네요 아 입안이 찾고 있는 그 잘레스카랑 동일한 인물이죠 그를 찾아낸다면 외로운 늑대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잘레스카를 만나게 되면 역시 세빌이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게 해주고요 세빌이 홀로 서 있는 인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곤 작은 속상인가 돌아오는 낮은 말소리 뿐입니다 곧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가 세빌의 말에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말합니다 세빌이 그 말을 듣고 이내 얼굴이 창백하게 굳습니다 이름 당신은 그녀의 요구를 무심코 듣습니다 루스트 남자는 쉰듯한 목소리로 대답했고 그렇게 대화가 끝납니다 자 이제 가지 원하던 건 다 얻었어 잠깐 그 대체 빌어먹을 루스트가 뭐하는 놈이지? 그 자식은 날 유괴한 장본이냐 마스터에게 보낸 놈이라고 난 그 남자를 찾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서로 알아갈 거고 라고 하네요 세빌 세빌은 수년 전 자신을 그녀의 주인에게 노예로 팔아넘긴 것이 루스트라는 외로운 늑대 용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는 그밖에 없다 그녀는 사신의 해안을 향해 그 개자식을 추적해야 한다 라고 써있네요 이런 퀘스트 진행이 있었는데 저희가 먼저 그리프를 죽여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그리프가 죽은 곳으로 가볼까요 자동으로 퀘스트가 갱신이 됐죠 세빌 아이야 이거 하나도 번역이 안 됐네요 세빌이 외로운 늑대에 관하여 물어보기도 전에 그리프가 죽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다른 곳을 통해서 좀 더 정보를 얻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쁨의 요새를 한번 탈출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지스터들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가게 되면 바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적의 시야 범위가 이렇게 보이시죠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가 위쪽에 있죠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위치를 순간이동하는 그런 스킬 주문들이 있습니다 단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순간이동 마법이 없이도 올라갈 수가 있죠 이 위치에 있는 마지스터들의 레벨은 4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 공격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맷집이 센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공격하시게 되면 좀 힘든 싸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는 이 위에서 공격을 진행할 거고요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전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면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지스터의 열쇠를 얻게 되고요 큰신 주문키? 희귀 아이템도 하나 얻네요 여기 또 큰신 주문키 똑같은 거 같은데 이곳은 예전에 사리적인 가이스트라는 퀘스트를 통해서 마지스터 야로우에게 얻은 키를 이용하여 열 수 있는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험치 800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편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달리스가 작성한 어떤 경고문입니다 신성자의 아들이신 알렉산더 주교님의 오른팔인 나 달리스가 진무 책상에서 써보내는 바이다 기쁨의 요새에 있는 모든 용감한 장병들은 들으라 주의하라 짜증나게도 귀찮지만 의외로 세력화가 잘 된 자칭 수색자라는 반란 세력이 우리 측 근원술사들 일부에게 눈을 돌렸다 이 자들은 최소 2명이 특별한 자들이 탈출을 도운 것으로 파악되며 너희들 또한 경계를 강화하도록 사전에 경고하는 바이다 수색자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이 보이면 오직 나만이 직접 선사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즉 내게 보내도록 실수나 잘못된 조치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D 라고 써있네요 그러면서 퀘스트가 갱신이 되는데요 탈출 우리는 마지스터 내 수색군이라 불리는 반체제 일당에 대해 들었다 그들은 근원술사들이 도망가게 돕는다고 했다 그들을 찾아야 한다 저항의 몸부림 우리는 달리스가 쓴 편지를 찾았다 그것은 수색군이라 불리는 반체제 마스터 일당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그 수색군이라는 자들이 근원술사들이 기쁨의 요새에 탈출하도록 돕고 있는 듯하다 번역이 좀 매끄럽지는 않죠 자들이 근원술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수색군이라는 자들이 근원술사들을 기쁨의 요새에서 탈출하도록 돕고 있는 듯하다 이게 낫겠죠 여기 메인 책장을 뒤지게 되면 안에 주문서 하나가 있는데요 피내림 피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주문서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이 칸막이 이 칸막이만 치우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치워볼까요 밖으로 나가면 바깥쪽에 숨겨진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열면은 아... 안타깝게도 아이템이 안나오는데 원래 이 희귀 아이템 하나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은 안쪽에 아까 그 편지를 썼던 오리반드가 있죠 그리고 화염술사 빙결술사 그리고 밑에는 기사 두 명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죄수가 심판을 받고 있죠 여기서 앞으로 나가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총 여섯 명하고 같이 싸우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전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오리반드 레벨이 4레벨이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거의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전투를 벌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싸우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이 좁은 입구를 이용해서 제한적으로 적들과 싸울 겁니다 경험치 1200을 얻게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험치 1200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탈출 퀘스트가 갱신이 되고요 우리는 요새에서 가장 엄중하게 보호되고 있는 구역에 들어섰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마지스터들에게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은신을 풀면은 바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경비병 이 당선자? 이 당선자의 범인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당신의 명예? 그가 방심하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다 번역이 잘 안 돼 있죠 너 누가 감방 밖으로 내보내 주었지? 이리 와! 차례가 되면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세빌 웃으면서 재판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되는 일상적인 절차를 밟아라 이것도 번역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세빌답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만! 넌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 너무 서두르지 말게 마지스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니 말해보아라 근원술사여 이 행사를 방해한 의도가 무엇이지? 죄수는 대답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네요 학자 이따위 웃음거리를 인정해줄 법전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재판은 공개적으로 열려야 한다라고 말해볼까요? 심판관은 힘없이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은 재판 따위가 아니야 교육이지 이건 자네의 흥미를 도둘 것 같은데 아닌가? 말해보게 우리 훌륭한 업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 우리 신성한 치료법에 대해서 아 이게 신성한 치료법인가 보네요 음 달리스가 마지스터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치료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마지스터는 근원술사가 아니네 우리 치료법은 그들보단 덜 잔인하지 그리고 또한 더 흥미롭다네 직접 볼텐가? 제왕 브라쿠스의 시절에는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시절보다 오히려 기술이 퇴관 상황이지 우리 모두를 구원할 도구를 재현해낸 달리스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라고 하네요 어 제안을 동의할까요? 당연히 제안을 거절해야 되겠죠? 이런 이런 아주 까다롭구만 아무것도 모른 채 일이 닥치는 것을 기다리기보단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아는 게 낫지 않은가 보여주도록 하지 숙녀분 가만히 있어 주시길 안돼 이 짐승 괴물 개자식 제발 안돼 아이고 이런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침묵의 수동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깨달음의 파도가 당신의 머리를 스칩니다 지금까지 요새에서 맞닥뜨렸던 괴물들은 치유된 근원술사들이었음을 본 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혐오감을 담아 고위 심판자를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가늠하기 어려울 거라는 건 짐작이 가네 나 자신도 이렇게 되고 싶지는 않군 하지만 내가 이해해야 할 것은 너희를 그대로 두면 공허의 전령이 우리를 파괴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모두를 이 엘프는 자신의 근원을 희생했네 삶의 불꽃을 희생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 했다는 것이야 그녀는 영웅이네 이런 연설은 집어치우고 그것은 그냥 살인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숨을 쉬네요 내가 말하려는 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다면 너의 변신은 우리 둘 모두에게 좀 더 보람있는 일이 되었을 텐데 라고 하네요 하지만 디바인 오더는 내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받아들이는 것을 원할 뿐 이제 자네가 회개할 차례네 오늘 이곳에 와줘서 정말 고맙네 자네 자신은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구원에 자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겠지 그러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탈출 캐스트가 갱신이 됐고요 탈출 탈출 우리는 홀 오브 페니턴스가 근원술사의 힘을 빼앗는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치유는 없었다 고문과 노예화 그리고 죽음만이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하네요 이 상태에서 바로 전투를 하지 마시고요 토템 하나만 소환한 다음에 뒤로 갑니다 아 입구 쪽에 기름을 뿌리면서 불바다를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리반드는 입구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립니다 아 입구 쪽에 기름을 뿌려줍니다 네 이렇게 입구쪽을 활용해서 많은 적들을 쉽게 처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등 심판관 오리반드가 있는데 오리반드 시체를 뒤지게 되면은 꽤 괜찮은 무기가 있습니다 양손 무기 인데요 안타깝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는 양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 심판관이 있던 데를 지나서 이 오른쪽 측면에 보시면요 이렇게 상자로 막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상자를 치우시면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어디선가 봤던 곳이죠 밑에 보시면은 그 저희가 한과 같이 이제 배를 타고 탈출했던 바로 그곳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저희가 기쁨의 요새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참회의 전당을 지나서 보이는 북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소는 벌써 들어왔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이는 이 계단 이 계단 아래가 바로 지하 감옥 그 상층부거든요 이 계단으로 올라 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저 안쪽에 좀 그럴싸한 상자가 있죠 어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실 경우에는 텔레포트 마법을 써서 밖으로 끄집어 낼 수도 있습니다 밖에 보면은 성기사 코르크와 마지스터 대장 트리펠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성기사 코르크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스터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죠 이 문을 열게 되면 바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선은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그 마지스터 궁수가 오른쪽으로 이제 순찰하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오른쪽 문을 열고 저 마지스터 궁수 한 명을 먼저 처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마지스터 궁수 한 명을 처리를 하구요 일명 암살단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저희 세 명은 은신한 상태에서 저 궁수 뒤쪽으로 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치시킨 상태에서 로시만 로시만 다시 이쪽으로 오구요 문을 열면서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가 시작된과 동시에 저희 지금 뒤에 있는 이 캐릭터 세 명은 아직 전투 모드가 아니죠 여기서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2반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공격수이기 때문에 아 먼저 체인을 끊어야 되겠네요 다 같이 움직이네요 여기서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구요 이렇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성공을 날리겠습니다 궁수는 거의 죽음의 문턱에 와있죠 그리고 세빌 세빌은 성기사 코르크를 도우기 위해서 마지스터 대장 제일 강한 마지스터 대장 트리펠을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붉은왕자 붉은왕자는 방패던지를 통해서 마지스터 궁수를 끝내겠습니다 끝났죠 이렇게 한 이후에 이제 첫 공격을 시작합니다 로시 루시안의 검이요 이 마지스터들 전부 미쳤소 괜찮으시오라고 하네요 걱정할 거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참 좋소 그대가 내 곁에 있어 다행이군 이 미친 작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소? 그는 말하기 전에 잠시 눈가에 묻은 땀과 피 범벅을 닦아 냅니다 누구에게 이 일을 알릴 것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바로 자신의 단장님한테 얘기할 거라네요 로드... 로드캠인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절대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본토 사람들은 여기 섬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내 둔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다면 자신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더 이상 한가게 서여서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동의하고 각자의 길로 떠나겠습니다 나는 먼저 이곳의 상황이 어떤지 다른 성기사들에게 보고해야겠다고 하네요 악마를 찾고자 하는 자 악마를 찾고자 하는 자 그 악마의 마음속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확실한 법은 없지라고 하네요 그러나 마지스터들의 도움이 없다면 자신은 공허의 눕으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괴물이 가득하다고 들었지만 자신은 도깨비 같은 것은 믿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섬 끝에 선착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착장이 있는 곳에 아마 배가 있겠지요 라고 하네요 난 이제 떠나겠구요 당신도 떠나시오 부디 행운이 따르기를 이런 불균한 곳을 떠나길 바라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네요 대장 트리필의 시체를 뒤져보면 꽤 괜찮은 아이템들이 있구요 불행하게도 이 대장도 양손검입니다 저희가 양손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이렇게 여기 있는 마지스터들을 처치하고 나면은 이 다리가 있는 곳으로 올 수가 있는데요 다리가 지금 올라가 있어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지스터들이 없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작동시킬 수 있구요 그러면 다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이 다리를 건너서 기쁨의 요새를 탈출할 수 있구요 바로 건너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잘레스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 그 표적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뒤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여기 말고 오른쪽을 싹 돌려보시면 여기에 숨겨진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 황소의 뿔 주문서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상자가 하나 있구요 그리고 이 안에도 숨겨진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문을 자물쇠 따기로 열구요 앞에 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상자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자는 제거를 해야 되구요 그러면은 뒤에 날가 빠진 괴짝 하나가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그 대장 트리펠과 그 성기사가 말다툼하던 곳 그 안쪽 이 텐트 안쪽에 보면 여기도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마지스터들을 처치해서 얻은 열쇠로 이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있는데요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어디서 많이 봤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텔레포터 그 순간이동기 퀘스트를 하면서 순간이동 주문을 통해서 이 요새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탈출하게 되면은 바로 이 위치에 오게 됩니다 앞에는 마지스터들이 총 1명 2명, 3명, 4명 그 다음에 이쪽에 1명이 더 있습니다 총 5명이 있구요 전투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 저희는 그렇게 어려운 모드를 하지는 않아서 뭐 웬만해서는 이길 수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어려운 모드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략법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암살단 있죠 로시를 뺀 이 3명의 암살단 다 은신 상태로 바꿔 주시구요 모두 이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로시만 앞으로 이동 하구요 여기서 최대한 여기서 순간이동 주문을 쓸 건데요 순간이동 주문이 닿는 최대한 뒤쪽 제일 앞에 있는 마지스터를 로시 앞쪽에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스터가 로시를 바라보면서 전투가 시작되죠 결국 이 D가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제 공략법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마지스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거죠 그러면 저희의 이제 암살단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에너지가 거의 다 달았죠 이 상태면은 뭐 세빌이 난도질 한방에 끝날 것 같습니다 세빌의 난도질 한방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끝났죠 그러면서 뒤에 암살단은 전투가 아직 전투 모드도 아닌다 다시 뒤로 가서 은신을 할 수 있구요 로시만 지금 전투가 시작된 상황인데요 마지스터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면은 다시 전투가 해제됩니다 자 이렇게 전투가 해제됩니다 앞으로 더 움직여 보시면은 아까 안보이던 마지스터 기사 한명이 더 보이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세명이 있는데 여기 있는 기름통을 조금 뒤로 빼구요 요 끝쪽에 서서 순간이동 마법을 시전하면은 여기는 궁수를 땡겨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에다가 데리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를 보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서 뒤가 또 비게 됩니다 암살단 다시 출동하겠습니다 쉽죠 순식간에 마지스터 3명을 처리했죠 여기서 이제 이 해변 쪽으로 해서 기쁨의 요새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하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이 5명의 침묵의 수도승이 있죠 이 침묵의 수도승도 저희가 먼저 공격을 해서 경험치 200을 얻을 수 있구요 만약에 안 죽었을 때 이 뒤에 있는 3명의 파티원들이 공격을 하면서 전투에 가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은 무두장애까지 처치를 할까요? 일단 무두장애까지만 처치를 하면은 저희가 포트조이 기쁨의 요새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모든 이벤트 및 퀘스트는 완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두장애인을 잡는 방법도 똑같이 어 저희 이제 3명의 암살단을 활용하면은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3명의 암살단은 이 위쪽 이 위쪽에서 대기를 할 거구요 로시 혼자서 안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안에 보시면은 무두장애 나엘스가 있죠 나엘스가 한 번씩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요 이리로 왔다가 다시 저쪽으로 갑니다 그 시야 범위에 들어올 수 있게끔 살짝만 앞으로 가 있겠습니다 순간 이동을 하면서 대화가 진행됩니다 음 도대체 누구일까 이렇게 사랑스럽고 작은 강아지라뇨 그가 손을 뻗어 당신의 뺨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손을 딱 쳐낼까요? 아하 진정해요 몸을 떤다 너무나도 부드러워 너무나도 매혹적이야 어서요 이리 와요 여기 편하게 있어요 알겠죠? 음 로시답게 이야기를 할까요? 피덩이들의 냄새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먹은 점심도요 여긴 바로 내 놀이터이지 위 못생긴 세상보다 훨씬 나은 작은 성지랄까? 그리고 내가 하는 놀이는 자국을 남기는 법이야 로세는 행복하게 한숨을 쉽니다 당신도 뒤틀린 영혼을 만나다니 기쁘다고 말합니다 어우 이런 구부러진 것처럼 꼬이진 않아요 그러면서 바로 전투가 시작되네요 아빠를 위해 죽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로시를 위해 나일스가 죽을 시간이 아닐까요? 저희 암살단의 위력을 잘 모르는 것 같죠? 나일스가? 일단 텔레포트로 이 뒤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무두쟁이가 저쪽을 보고 있네요 어허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네요 로시가 거의 죽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역시 엄청난 놈이죠 이렇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지금 굉장히 엄청난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역전을 할 수 있죠 일단 위험에 처한 로시를 세빌이 땡겨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반이 이동속도를 느리게 둔화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불바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미끼 하나를 던져줄게요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어떤가요? 어려우면서도 쉽죠? 와 로시 무드쟁이 나일스의 성공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레벨업을 했네요 드디어 레벨이 6입니다 기쁨의 요새 거주지 지역 퀘스트와 이벤트들을 공략한 결과 딱 레벨 6이 되는군요 정면 승부를 했을 때 로시가 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죠 하지만 이렇게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전투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전투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무드쟁이 나일스 시체를 뒤지게 되면 좋은 단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단검 두 개는 세빌이 장착하면 되고요 안면출출출기 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페인을 동료로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이고요 이 소름 끼치는 도구는 적당한 시체로부터 온전한 얼굴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잘 아는 한 친구가 쓰러져 있는데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가윈입니다 순간 이동기 캐스트를 하면서 저희랑 같이 탈출하자고 제안을 했던 가윈인데요 혼자 저희를 버리고 혼자 도망갔었죠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무드쟁이가 있던 왼쪽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이렇게 철문이 있고요 철문을 여시면 왼쪽에 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어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네요 전혀 좋지 않아요 나쁜 사람이 해변에서 절 발견해서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도망칠 수 있었어요 전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저 밖에서 들리는 소음들이 제발 절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전 해변으로 돌아가 다시 조개를 가지고 놀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제게 과분한 걸까요? 아니죠? 석쇠를 들어 올릴 수 있겠니? 넌 나보다 훨씬 강해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제대로 번역은 안 된 거죠 네 물론 석쇠를 들어 올릴 수 있죠 늪으로 통하는 하수관이 있죠 이 하수관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꼬마이가 아 네 꼬마이가 나오죠 그리고 꼬마이가 꼬마이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네요 하하 이렇게 저희는 이 지긋지긋한 지긋지긋하신가요? 처음에는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셨었죠? 하지만 거의 100% 클려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을 나중에 그 축복이란 스킬을 배우게 되면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기는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방문을 할 거고요 거의 다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이벤트들과 캐스트들은요 다음 공략부터는 이 포트조이 기품의 요새 바깥쪽을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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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स billing 후에 gos 히 아멘